바뀌었네? 인트로와? 나 모르지. 본인이 주유를 싫다는데. 리메이크했다고, ㅅㅂ. 그런듯. 일깨로 점검 넘기려나? 우리가 듀오라서 넘기는 거 아닐까? 아니, 그래도 지가 할 줄 알아야지. 저러지가 아니니까. 주저공강? 주저공장? 주저공장? 외외로 안 내리네, 애들? 여기 뭐 먹을 게 없긴 해. 내가 예전에 하다가 여기 탭 없어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왜 이딴 데리냐고 진짜 개지랄 있었거든. 우리 친구한테 왜 이딴 데리냐고 싶어. G7 있는데 쓸래? 찍는 찍으려도? 일단 내가 들고 있을게. 그래, 내가 그럼 너한테 M&A 통화에 먹어볼 수 있어. 어차피 나 칸 3개라서 들고 다닐 수 있어. 민혁아, 너 G7 벌었잖아. G7 나왔어. 흐흠. 1분. 리그는 그리 멀지 않아요. 흐흠. 스피드 스키퍼다. 아? 겨우, 잘게 못했다. 겨우 30초 남았어요. 얘 뭐 나왔는데? 스나 조준경. 롱보고요? 아니, 센티넬이 있긴 한데 롱보는 한번 갈아탈려고. 모잠비크 안 만드냐? 모잠비크 추공탄 달려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모잠비크 말고 R245는 추공탄이 부족해. 어? 여기 2부 실드예요. 멋있네. 레벨 2예요. R245 총탄은 어림도 없지. 붕세탄은 달리냐 그거? 붕세탄도 안 달릴 건데 아마. 얼터랑 피스키터만. 레벨 4예요. 조금만 못하면 돼. 조금만 타네. 집중해. 리닝은 줄어드는데 우리는 지금 미닝 안되겠다. 아, 나 스스로 다른 펜트 버려야겠다. 어, 여깄다. 오늘 좋네요. 여기 스나이퍼 확장 장점이 있어요. 레벨 4예요. 추상한 냄새가 나는데. 조티네. 야, 아침 10시 일어나면 되냐? 이제 그럼? 내일? 응, 그럼 바로 아침 10시 하면 되냐? 그래, 그리고 내일 10시 일어나면 난 아침에 PC방 올 수 있지, 일치? 어? 음, 어림도 없구나. 집에 가면 메이플해야 된다. 바로 낚시레블이 이렇게 긍정한지? 아, 일단 오늘 윌은 잡아야지. 아니, 근데 내가 어제 윌 1% 못 잡고 나서 심심해서 노말루시드 패봤는데 봐라. 쫄, 쫄촌이가 게 힘들어서 그렇지. 쫄촌이만 잘되면 잡을든가. 아, 나 이미 가방 있었구나. 레벨 3이 있어요. 아, 저거 못참네. 기억이 눈도라간댔서. 민영아, 저거 가방 먹어라, 그거? 마우스. 아, ㅅㅂ 나 봐봐. 있는줄 알고 봐. 봐봐, 엄지형 만들더니. 아, ㅅㅂ. 벗가 당했네. 일단 교범이 있으면 무조건 잡는데, 혼자서는 쫄촌이 잘 안되어서 힘들더라. 폭탄이 계속 틀어서 죽어. 쫄이 안 죽으니까. 응. 쫄이 처리가 빨리빨리 안되니까. 데미지가 딸려서. 폭탄 패턴 들어오면 무조건 뒤집어. 그렇지, 노말루시드는 그럴 법하지. 근데 그것만 빼면 피는 잘 깎이더라고. 6차 배우고 나니까 데미지 들어가는게 차원이 달라. 6차는 그렇지 않네. 일단 윌은 오늘 집에 가면 무조건 잡을 수 있을 듯. 근데 이지윌 시간 널널하게 마패까지 잘 가는거 보면. 숙련도 좀 되면 노말리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 더 있으면. 근데 그 한 명이 패턴을 못 깰 것 같아. 뭐야 이거 마패. 뭐야? 친구야? 쟤 왜 총을 안드니? 야, 잠깐만. 나 좀 멀다. 어, 걔 총을 안들어. 어, 걔 총을 안들어. 어, 벽엔들 없어?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반동러프 때문에 못 잡은 것 같은데. 크랩. 휴. 도망가 퀷. 오라이젠 크랩. 어우. 와, 저게 안좋았어. 시발. 진짜 억울하네. 완벽한 착지였다 그래도. 이거 탄창 두 발 더 있었으면 잡았다. 어차피 그럼 만날 텐데 말이지. 비현아 이거 두 발 러프 아니었으면 잡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쪽엔 정리해요. 어허, 버리셨구나. 어허. 레버넌트는 뭐하는가. 분실에서 뛰어가는가. 어디다 오냐? 위에. 여기 퀴. 미녀가 레버넌트 뒤에서 쉬고 있는데. 바캉스 버리는데. 어허. 이거 살리려고 할 것 같은데. 한 놈이 견제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살리고 있지. 어 예상대로. 못 올라갔다. 헤파가 있는데 이걸 살리내. 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마. 저거 나 웃겼네. 이리 와. 이리 와. 누구인가. 전화더인가. 나 이제 바꾼건가. 뭐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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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있으니까 한 팀을 다 해치웠어 이제 장비 좀 챙기죠 레버넌트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레버넌트가 진짜 버러지디디인 것 같은데 시발 헤이! 끼미 라이터 암호 아따, 크립토새끼 저녁끼미 라이터 암호 왜 가만히 서서 총을 썰까? 그거지 당연히 저거는 못 잡을 줄 알지 거기 진짜 그게 있냐, 그 저거? 어? 시체 하나지? 여기 하나 있다, 있고 허리즌도 잡았잖아 허리즌 차고 올라가다 뒤졌는데 어디있어, 시체? 뭐지? 버그인가? 어디서 망갔냐, 여기 하나? 그러게 안에 있는 시체는 태준인데? 호라이즌은 큐타고 올라가다 죽었는데 건물 안에 있냐, 시체? 건물 안에 있냐, 시체? 건물 안에도 없었거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미스터리인데? 민혁이요, 시체가 안 보이는구나 시발 어디 있는거야 구조 핵코넛 원하는~! 아 이럴때 에쉬였다면 괜찮음 십박사하는 기가 막대체 이런 길까지 멀리 갔을건 없으니 잘했던 수리야 어디.. 어디... 의석탱이 숨어있는 것 같아 모르겠네 어 야 오른쪽에 그거 그거다 그거 맞네 이거야 호라이즌 먹을 것도 없니? 아 근데 파츠 꼬라지가 탈출타움을 배치할게요 친구들 배우자고 슝 따라간다 밀리겠다 신기하네 원래 걔들 인폭한데 윌 잡으면서 느낀게 안했어 규현아 혼자 일대가 더 편해 윌은 아니 아닌데 윌은 2명에 가가지고 서로 방 저거 뭔지 알려드리는게 더 편할텐데 아니 할 때 편하다 느낀 이유가 2페이지에서 그냥 때릴때 빵댕이 돌리는게 그렇지 2페이지는 그렇지 응 경악탈 없나? 나도 쟤 경악탈 없이 따오고 계속 까비 근데 어차피 스피트타이어라서 내가 윌은 꽤 가까워요 스피트타이어로는 저는게 경고 링이 찬아지고 있습니다 우리팀 장도림 박기군 니가 죽어 버린 희생이 다른 놈들을 죽이네 뭐냐 저기 교범이랑 그냥 노멀리를 같이 갈까 노멀.. 노멀리는 봐도 될만하지 어 체력이 거의 2배씩 2배씩 밖에 안하던데 그냥 내 정도 급되는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이 쟘기 그레이버가 어디냐 그레이버가 어디야 아르모네 전투 직전에 갈아 끼자 알고구에다 역시 현명하네 김규현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녀가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 바로 아래에 있어? 아 그러네 음 예상대로였고 앗 여기서 이제 민혁이가 자기가자 이러고 공격을 레버넌 수업하냐? 야 우리 뒤에도 따오는건 아니네 이거 뭐야 저거 민혁이가 뒤 한번 봐 민혁이가 수납을 하고있어 위에서 이거 다시 들어오면은 전멸당한다 수납을 하고 있어갖고 민혁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맞아 이거 이거 뭐하는가 이리오너라 사죽을새민가 안 돼 안 돼 안 돼 스마트폴리탄다 존나모 맞추네 척 예스민 뭐야 저거 저쪽에 목표가 있어요 그냥 건물안에도 하나 들어와있는거 생각해야되 그 어 다른팀이냐 그런거 다른팀인거 같은데 우리 민혁이 저 싸가지없는새끼가 저거 우리 민혁이가있다 민혁이여 얼른 오거라 야 여행이 혼자 갔다가 갈수도있다 어? 레버는 피하라 잡았다는데 움직여 누워 30초야 그냥 움직이는 알수있어 진짜 어디야 누워있는거야 죽었다 멀어 일단 가자 우린은 여기 위에 있으면 돼 우린은 여기 위에 있으면 돼 우린 여기 있나 어디? 옆에 뒤에 우리 뒤에서 애들 오는건적 보다가 되겠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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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와? 왔다 여기 여기 뭐 지대분전하자고 뒤질래노? 여기 여기 아깝다 말았다 다운 살리고 있네 야 뭐야 뭐다 이거 가자 우린 야 아파가지고 오기 힘들어 뭐야 총알 날아간거 보이는데? 우리 팀 혼자서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 케어패키지다 나 저 레버넌트 쪽으로 간다 어 나 보다가 와라 야 너네 왜 어떻게 와라구 얘들아 어떻게 와라구 얘들아 어떻게 와라구 왜 짐 라인 어 저쪽의 병을 못 택했다 저쪽을 처치했어요 아 아 아 어딘데 레드벨 크랙? 아래 야 아 아니구나 난강 호라 궁 조심해라 여기 올라왔다 공격받고 있다 어떤 애는 죽고싶고 안되네 아 나 뒤집는 중 홈데이 미냐가 미리 Q 깔아놔 올라오면 바로 Q 쳐맞게 엘베자리 같은 자 미냐 아래하나 한번 체력 좀 기현아 오른쪽으로 하나 돈다 기현아 오른쪽으로 하나 돈다 기현아 오른쪽으로 하나 돈다 야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에버넌트 에버넌트 밑에서 혼자 싸우냐 지금? 그러네 에반데 뭐야 아군이잖아 아 그건 레그야 레그 왜 이렇게 쉽이네 파창 파창 오케이 됐어 벽 에이 기현아 터넥 별로 없어 아껴 썰어 아 그러네 R국으로 싸우다가 수업해서 쓰면 되잖아 먼저 R국으로 싸워 그냥 총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면 꺼내서 쓰면 돼 그러면 총알 아껴줘지 폭 많이 챙기면 되는데 다 털렸네 아니 폭이 없냐 폭 달라고요 슈발프 아니 폭판이 없냐 나 아까 다 알아있어 아니 많아야 돼 어 뭐야 스팩 개왔네 제발 나이 가깝고 프라울러야 미안하다 너는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 어 이게 뭐야 여기 여기 세번차야 3차 드라이 얘 안맞네 뭘 드라이하나 뭘 드라이 됐어 누구야 저거 혼자 나오네 아이고 낙차를 계산을 못하겠네 800 30초 남았어요 명이 근처에요 루시드도 안 갔는데 얘네 설마 다 혼자 나왔냐 그건 모르겠다 가면 가지 폼 박사님을 하세요 흠 흠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 어? 저기 왜 안맞지? 아 아 아 계속 죽지 이러다 다 한명씩 뛰어와서 뒤져주면은 대노잼인데 저기있다 어 저기있나 거기서 뭐하는거 버릇이야 이리올라 아 퓨로 꺼를라고 퓨로 쏘르라 야 테레미 바닥에 어 뭐야 이거 얘도 혼자야? 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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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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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레버넌트는 낫으로 배네 아 아 이씨발 센티넬 에임이 좀 극혐이였다 아니 아까 나한테 아래에서 퓨로 퓨로 인형 원래 센티넬은 족과 고트를 왔다갔다 하는거에요 족과 고트를 왔다갔다 하는거에요 혼자야? 어 나 피셜 혼자지 너 안와가지고 퓨로 퓨로 퓨로